지금 우리 함께 도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바에이 사라, 톨 도트 바에트 바이실라 바에쉽, 니켓츠 바이 가시 바에이까지 있죠 한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늘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샬롬을 여러분에게 구하는 이 마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난 나팔절부터 다른 차원이 시작됐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차원들이 시작됐다는 선포가 있은 후부터 우리의 하트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되겠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가슴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반대편으로 내가 정말 그걸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판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나는 그 시간대에 이어서 굉장히 샬롬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시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음을 허리를 동의고 깨워서 함께 계속해서 돌아보셔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돌아보셔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베르시트인데요 시작보다는 지금 마침에 대해 마지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하에이 하에이 사라입니다 사라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장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한번 2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누린 해수 바이의 하에이 사라 그리고 하에이 사라가 있었는데 127년을 살아다 이런 얘기죠 하에이 사라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이 하에이 사라는 사라가 누린 해수 향년 삶을 얘기합니다 오늘 사라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죽는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것은 히브리 간점에 성경의 간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장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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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20세를 살고 죽었으니 이래야 되는데요 살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스 15장 13제를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러므로 죽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 다시 사는 부활로 가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이 땅에 삶이 있는데 살아다 이 땅에 삶은 어디를 향해 가나요 예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음은요 이 땅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음은 뭘 향해 가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 오늘 127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27세에 삶을 살았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죽음은 곧 삶으로 변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23장은 살아가 죽고 나서 묻힐 매장지를 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고 거루하는 자인데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굳이 사야 하는 이유가 뭘까 죽은 자를 위해 매장한 것이냐 아니면 목축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매장지를 살아갈까요 나그네고 거루자면 그냥 매장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꼭 굳이 나그네고 거루하는 자면 매장지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는데 왜 오늘 매장지를 굳이 살까?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인가? 반드시 너의 자손들은 가난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표로 얘기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또 목축을 할 건가? 그 조그마한 땅을 사서 목축에 어떤 필요한 기반 또한 거점을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3장 10절에 그 밭의 주인 밭을 사려고 하는 밭과 굴과 거기에 밭을 사서 매장하려고 하는 그 주인이 에브론인데요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렇죠 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다 내가 당장 반드시 사고 싶다 허락해달라고 얘기하자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계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 앞 막벨날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지라 지금 우리로 말한 매매 증서에 도장을 찍고 확정하는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난한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되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그러면서 야곱 자신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사는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엇일까요?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무덤 굴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언제 들어갔을까요? 제일 먼저 사라가 들어가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죠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리부가가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그리고 야곱이 들어가기 전에 내야가 들어가고 순서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땅에 신부들이 먼저 들어가죠 예표적으로 사라, 리부가, 내야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남자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내야의 신랑 야곱이지만 또 야곱의 신랑 예시와를 기다리는 남자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매장지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죽은 자만 들어갑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목적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반드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에 대한 표정일까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이 땅은, 이 매장지는 죽은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230년에 걸쳐서 아브라함 사라부터 야곱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기업을 얻는다 근데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의 표정일까요? 죽어야만 얻는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얻지 못하는 죽어야만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은 언제 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또 하나는 뭘까요? 이 땅은 나그네이고 거루민으로 사는 거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이 어떠한 것을 해서 내가 군림을 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 아니다 너 이 땅은 섬기는 자고 이 땅은 거루민이고 이 땅은 나그네일 뿐이다 언제 왕노릇을 할 것이냐 그날에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 후에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죽어야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이브리스 11장 8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할 바를 하지 못하였고 또 거루하여 약속했다니 거루했죠 그리고 함께 받는 이상민 야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죠 그쵸? 텐트 임시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무엇을 바라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임시 거처의 장막에 그가 머물렀고 진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성은 언제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와께서 오실 때 가능하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지 신실하신 그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땅에서 죽이려 했던 어떠한 것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먼 미래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였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항량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본양 우리가 거할 성은요 예수와께서 오실 때 얻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안정을 느리고 어떤 성을 얻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오늘 매장지를 보면서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안정적 어떤 매장지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지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돌아보셔에서 아들이 바쳐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선택한 신부가 태어났잖아요 장세기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신부를 찾아가고 데려오는 과정인데요 일단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3절에는 지난주죠 아들이 죽었죠 아들이 제물이 되죠 실제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버린 양이 수양이 대신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오셔서 죽으셨죠 죽음이 일어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신부 리부가가 태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와의 오열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신부들이죠 그리고 2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신부를 누구에게로 아들에게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부 처음 어미로 살았던 사하라가 죽은 후에 또 무슨 일이에요 그 다음 신부들이 아들에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아들에게 데려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신부들에게 문의하시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실한 종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나와요 이 네 분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느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 맹세가 상관이 없다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부를 데려오더라고 종에게 부탁하죠 근데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들에게로 신부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부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물론 예수와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주셔서 신부를 찾으려고 그 아들이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신부들은 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신부가 아들에게 가는 거죠 두 번째 이 신부를 데려오게 부탁받은 신실한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호하여 온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종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가죠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신부를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 늘어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하고 또 뭐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라 하면 그가 정한 자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음식을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니부가를 만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네 정말 신실하잖아요 종은 주인의 역할을 하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킨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실한 종의 역할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창성하게 하시되 나의 주인의 아내 살아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쭉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오늘 우문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오늘 만났고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이 지금 대접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아들의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부가를 줄지 리부가가 그걸 선택할지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우로 가든지 자로 가든지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부탁하죠 그러고 나서 나방과 부들이 뭐라고 해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하면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면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정혼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요 너무 재밌어요 신실한 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리부가의 오라비와 그의 어머니가 아니 말도 안 된다 며칠 열흘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잔치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래도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신실한 종은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아들에게 주인의 아들에게 신부를 빨리 데리고 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리부가의 가족의 어떤 뭐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직 신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정혼했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에게 데려가는 것이 이 신실한 종의 유일한 임무죠 그래서 그걸 하루속히 시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어떡해요 이제 리부가에게 물어보자고 하는데 어떡해요 리부가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또 이사각에 도착해서 이사각에 아래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신실한 종은 오직 하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온 하시는 신부를 누구에게로 아들에게로 데려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요 신실한 종이 온 하는 신부가 아니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온 하는 즉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온 하시는 신부를 신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신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온 하는 신부가 되는 게 내가 온 하는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온 하는 신부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만이 아들 예수와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신부입니다 나방과 부들이 니부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했죠 이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면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열흘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니 니부가가 불러 그에게 이러면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와 하룻밤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니부가가 하는 말이 뭐야 너 갈래 지금 아니면 열흘 정도 같이 있다 갈래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며칠 3일이든 열흘이든 있다가 이 집을 좀 정리하고 그 엄마하고 좀 작별 인사하고 또 못다한 얘기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정리를 해야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리부가는 그렇지 않아요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친구가 없었을까요 정리할 게 없었을까요 전혀 다른 얘기죠 신부는 정원이 결정난 신부는요 신랑에게 가는 것 외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의 태도죠 인도하는 분이 나온대 이거는 본문 가운데서는 어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신실한 종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신실한 종을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고 이것도 맞아요 신실한 종을 보면 성령님에서 신부를 찾아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신부를 만나고 그를 아들에게 데려오는 모든 가정을 신실한 종이에요 이것을 성령님의 예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신실한 종은 파수꾼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볼 수 있고요 성령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인도하고 지키시고 돌보는 모습을 그 사이사이 글 본문을 읽어가며 볼 수 있어요 가고 오는 가정 가는 가정 얼마나 어렵고 오는 가정도 그 가정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죠 우물가에서 니부가를 만나는 게 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니부가의 우물가의 행동은 어떨까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나까지 먹이게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니부가가 단호한 하룻밤도 지났자마자 하루도 아닌 24시간도 아닌 몇 시간만 단호한 선택을 하는 것도 누가 성령님의 감동을 주는 거죠 신부 가족들이 허락하는 그 모든 사이사이 있는 것들을 누가 했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정리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데려오라고 신실한 종에게 부탁하고 신실한 종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를 찾아 아들에게 데리고 신부는 뭐예요 신랑에 가는 것은 더 소중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인도하는 분은 마음을 정한 신부들을 찾아 신랑 예수와께로 인도하는 분 성령님이시죠 자 종과 성령님이 동행하는 신부를 찾아가는 건 지금 상상해보았어요 좀 더 얘기하면 뭐냐면요 신부는요 신실한 종은요 오직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를 아들에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게 신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신부 여야 되고 신랑이 우리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신부가 되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려고 하는지 또 하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신부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수와의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와께 바치는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신실한 종의 요구에 대해서 신부의 대답과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대담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24장 58점에 니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표현 없지만 지금 함께 가려느냐 지금 가려느냐 라고 얘기할 때 니부가가 대답하되 가겠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 저와 여러분이 정운한 신부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신랑이 정해진 신부 그리고 신랑만을 기다리는 신부이십니까 아니면 신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긴 마음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린 신부이십니까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정운한 신부라면 지금 가겠느냐 라고 요청할 때 정운한 신부들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신랑밖에 없는 거죠 가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운한 신부인지 아니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신부인지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고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신랑 다른 신랑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니부가에게 그들이 그 누인 니부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축복하여 이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아멘 니시로 예시와께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사계 아내 니부가 를 통해 나온 시가 어떻게 하느냐 원수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네 단계를 보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가 태어나잖아요 신부가 태어나서 그 신부들이 아들에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신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신부들이 나왔죠 예시와께서 취했던 대적의 문을 계속해서 취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부이기를 축복합니다 장세기 25장 이제 조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은요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미디안의 후손들과 동쪽지역이란 말과 함께 대적이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족보와 아들을 찾아가는 신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들은 결코 함께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저 시무란 욕산부란 미디안 이스박 수아 쭉 나오죠 그리고 사라의 여종의 애굽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요 그러면서 나오죠 장자 누바요 게달 압부에 그러면서 이들은 열두 지도자들이었다 열두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세의 기운이 닿아여 죽어 그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온본이 있고 이렇게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이 온본과 거의 비슷하고요 처음에는 비슷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되죠 맞은편 동편에 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살 수 있는 것과 그 맞은편에 그들이 살았다 동쪽 나중에 이 동편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맞은편도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죠 온본을 보면서 사본이 느끼는 것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 대적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밖에 갈 때마다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대적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하고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왜 사본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할까요 세상을 하고 경쟁하고 세상에서 탁월하고 세상의 것들을 능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온본이신 온본이신 세상 나라를 떠나 온본의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킹덤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탁월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본이고 그 카피한 것을 변질시킨 것 근데 그 카피본을 보고 온본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바에라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어요 이 여정을 아예 사라까지 좀 보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레크레카 주간의 세상의 시스템을 떠나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장착하라고 하셨죠 세상 시스템을 떠나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요 그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부당해 보이죠 바에라 예슈아께서는요 모리아산에서 예슈아를 보려면 모리아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시스템을 떠나는데 부당하게 느끼지요 여러분 예슈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우리가 생각해서 부당한 거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들의 앞에서는 정당하고 그것이 의예요 저와 여러분은 넷크레카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에이사라 정말 예슈아를 보려면요 아들을 대립제물로 바치고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가야만 예슈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에이사라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원한 신분은 신랑만 바라보는 정말 신랑이 신랑이 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 그리고 내가 너를 데리러 신실한 종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하에이사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하에이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 찾아 데려오는 가정이 나외던 이런 신부를 찾아 데려오는 가정인데 지금 2년에 들어와서 이게 본격화되면서 거룩한 가족들 거룩한 제사장의 그룹들 가족들 사람들을 그 신부들을 찾아서 신랑 예수와 깨로 데려오는 그 여정이 본격화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시트 예수와 하마시아를 맞이할 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세 사람을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노하우에는 노하웅수 심판은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깨워서 준비하자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라 얘기하죠 레크레카 이제 바벨론 시스템에 나와서 다른 차원의 예배와 곤립보교와 함께 성령륜과 동행하여 예수와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자 레크레카 떠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에라 언약 백성에게 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고엘 대신 이슈시사 대신 예수와 대신 그분을 만나려면 너의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될 것이다 얘기하죠 하에이 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 정원한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며 즉시 신랑을 향해 떠나는 그 주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에 키스레브 올싹이 11월 4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벌써 또 올싹이 시작되죠 그리고 한우카 축제 예배가 8일 밤부터 8일 동안 있습니다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의 하트가 예수와 깨로 향했는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시간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와 신랑만 바라보면서 그냥 예 가겠다고 벌떡 일어나는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에이 사라를 통해서 신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살았던 사라가 신부의 모습을 살고 그가 죽은 죽은 것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기업 가운데서 예수와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해서 갈 수 있는 그곳에서 많이 우리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신랑 되시어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신랑에게로 인도하여 정원한 신부라고 얘기해 주시고 언제든지 신랑이 부르는 그날 신랑이 더 가까이 있는 그곳으로 언제든지 달려가는 신부이기를 주님 그렇게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님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곳에서 리부가처럼 대적인 문을 취하는 어미가 되기를 원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